성남 대국은 어딨어? 어? 어딨어? 동학도 깔재 성남 대국이었는데 수업도 제일 깔재로 하는 먹을 건 조금이야? 한 잔 할래? 이제 어마어마께서 믿을 자식은 형님뿐입니다 부담 갖지 말거라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무도 피하다는게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짓거든요 그때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려 그 나라 내가 볼 때 그것도 관리하려고 일주일만 하면 너가 상관을 다해 부담이 안 풀릴 수 있는 집 쪽에도 관지 말이야 이걸 좀 보세요 세곤 봐라 세곤 봐라 세곤 봐라 세곤 배 동이 돼서 왜 옆에 있어주면 안 되느냐? 나는 네가 궁으로 돌아와 같이 살게 되었을 때가 가장 기뻤다 왜 그래요? 아니, 운동이 좀 좋다고 이렇게 그래 칼을 뽑고 싶네 떨어뜨리려는 병이 있는데 그 동작을 고치는 뭐 하나 찾으십시오? 비틀어 군복도 아니고 그냥 보고 믿음 어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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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 몸을 잘 들어 있다시오면 그 의미는 절대에서 울린돌에서 하지도록 만일 한 아무 문제가 생기 때문에 이 몸을 막아 알아서 알겠습니까? 저는 그 역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형과 방금 깔아느냐 너에겐 방망이 떠는 분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니 형이 남긴 자식들과 아우들이 있어 옳지 참옥가라 꿀가라 흥미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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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스타 흥미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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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펴는 게 없니, 각 집으로.